안녕하세요 웹폰마스터 키우기 에이게임 tv 입니다 현재 레벨 999 부지런한 방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 이제 1000레벨 되지 않았나 잠시만요 오 됐다 1000레벨 와 드디어 제가 1000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던게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집에서 틈틈이 이제 접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좀 많이 못 돌려 가지고요 그리고 또 공약을 몰랐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고수님들이 올려주신 뭐 보이는 잘생기님 형님께서 올려주신 공약을 보면서 아 이거 공약을 봐야 되는구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공약이 중요했냐면 여러가지 뭐 올리는 것도 있지 있겠지만은 경험치 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든지 특히 이벤토리에서 유물 있잖아요 유물 이거 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물이 첫번째랑 두번째는 어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이게 참 웃긴게 이게 확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막 뽑기 하면은 첫번째 줄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번째 줄을 100레벨 다 찍으면 두번째 줄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번째 줄 다 찍고 나면 이제 세번째 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첫번째 두번째만 했냐면 세번째는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세번째는 그냥 무료로 뽑기 하는거 그런 걸로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 강화를 왜 안 했냐면은 그 이유 때문이죠 이 강화 확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요 20 만들기도 사실 힘듭니다 예 20 만들었네요 얘도 한번 쭉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마지막거는 뭐 크게 영향도 없고 동료 스킬에 뭐 각 속성 데미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무료 뽑기를 통해 가지고 광고 보고 뽑기를 통해서 하시는게 낫고요 위에거 두개 첫번째 4개랑 두번째 4개는 100레벨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품 쪽에는 계속 돌리다 보면 나오는거 이거 부지런히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귀찮죠 할 때마다 이 로딩이 걸리는거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되는지 매번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펫도 제가 많이 뽑아놨습니다 펫도 뽑아가지고 현재 지금 어 a 4등급 요거 50레벨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레벨업을 다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레벨업 때문에 보유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효과를 때문에 이런식으로 전부 밑에도 다 200레벨 200레벨 50 50 50 얘는 아직 200이 안됐네요 114 이러고 얘들도 다 200레벨 만들어야 됩니다 보유효과가 hp 증가가 체력 관련한게 펫이거든요 무기 쪽도 보면 전부 200레벨 다 찍었습니다 얘는 공격력 공격력 쪽이기 때문에 다 200 찍어야 되고요 100 86이네 얘도 아직 못했네요 50 50 해서 이렇게 되어있고 얘는 지금 못 뽑았습니다 s4가 안나와서요 오늘 뽑기를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ss2가 나왔습니다 위에 것 애들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뽑았고 이거 아시겠지만은 50레벨 이상 하려면은 또 재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 뽑기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적당히 적당히 맞추셔야지 한쪽에만 올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무기도 해서 지금 현재 이걸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공격 데미지를 지금 올리고 있고 최대 hp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밑에 거를 많이 손을 못 댔던 이유가 우리 퀘스트 있잖아요 왼쪽에 퀘스트 때문에 자꾸 이쪽만 손을 대게 됩니다 현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hp 레벨 1100 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성했네요 요거 달성하고 나면 또 그 아래 거 회복량 또 910 달성 공격 데미지 달성 그 다음에 또 1120 달성 이제 저걸 쫓다 보니까 위에 걸 많이 못 올렸는데 여유가 될 때는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데미지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겠죠 여유가 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경험치 스테스는 현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공격을 이만큼 많이 올렸어요 기본 스테스는 공격을 1000 찍으면 방어력은 1500 방어로 해서 더 높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것들 뭐 많아도 좀 찍어보고 몇 개 좀 찍어봤는데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잘 자기한테 맞춰 가지고 스테스를 한번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느 정도를 또 찍지 않으면 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급 스테스 쪽으로 가서 보면 요거는 티어 이거 계속 올려가면서 경험치 획득량과 hp 획득량을 했는데요 지금 hp 획득이 빨간색이 돼 가지고 지금 요렇게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티어 2까지 했고 티어 3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부족해 가지고요 요거 돌려면은 재화 가이드 눌리면은 알아서 여기 위치에 나오죠 획득처 바로 가기 하면 악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도 쉬지 않고 돌려주셔야 돼요 악몽에서 이제 획득한 걸로 요걸 올리는데 들어가는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7만 6천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 이게 마일스톤 이거 강화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스킬 쪽에 보면 스킬은 현재 좀 볼품 없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을 착용을 했더니 문제가 만화가 좀 많이 딸려 가지고 스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 되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동료 스킬을 이제 해금을 다 하면서 이제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통합이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강화를 해서 올리면은 스킬 마스터리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강화를 통해 가지고 위에 거 합성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강화를 통해 가지고 밑에 스킬 마스터리 레벨을 올려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처음에 모르고 이걸 다 업을 시켰거든요 이제 합성해도 되겠네 합성 합성에서 자동 등록 합성 이것도 확률입니다 확률이 또 낮아 가지고 자동 등록 합성 예 합성에 돌리면은 방금 돌리지 말 걸 그랬나 한번 보고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예 요렇게 요것도 강화 한번씩 해 주면 밑에 경험치가 계속 쌓이죠 아래쪽에 이제 경험치 쌓여 가지고 경험치가 많이 오르면은 또 그만큼 데미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 쪽은 잘 모르겠어요 궁극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게 크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산 폭발 다음 걸 배우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다음 거는 2500%고 현재 2800%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위에가 좀 세지긴 했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다음 스킬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모드 같은 경우도 이게 참 할게 많습니다 터치를 좀 위까지 해 주시지 아래쪽을 눌러야 되잖아요 지금 무기 던전도 지금 돌아야 될 때가 많고 악몽 악몽도 돌아야 되고 악몽이 지금 악몽이 돌아 돌 순 있겠네요 이번에 좀 더 밀 수 있을 거고 스티롤러 그리고 펫 던전 뭐 이런 것들 계속 계속 돌아 주셔야 되고요 정복 정복도 지금 가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출장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못 해 가지고 오늘부터 또 열심히 돌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전 예 도전 원소속 던전 도전 이거는 매일 해야 되죠 예 이거 이게 하루에 세번인가 아마 그럴걸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오늘 한번 좀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클리어 했고요 빅토리 이게 확인 그 다음에 예 입장 횟수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되는대로 부지런히 이제 돌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금방 초반이다 보니까 저 금방 깨네요 이거를 안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뭐랄까 포인트가 뭐이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입장 횟수가 하루에 세번씩 이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또 바뀌고 하니까 요거 요게 이제 뒤쪽에 열리죠 초반에 안 열립니다 뒤쪽에 좀 플레이 하시면 이제 열리는 부분이니까 요거 빠트림 없이 꼬박꼬박 하셔야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는 퍼프를 오늘 하루 썼고요 또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이게 경험치를 꼬박꼬박 써야 되는데 다 그것도 못 썼네요 상점에서 제가 산 거는 그 뭐지 광고 재고 하나 샀습니다 광고 재고는 좀 필요해서 샀고요 일반 쪽은 매일 이걸 다 구매했으면 이게 다 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승급석은 매일 꼭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쪽에 들어가서 업적 쪽에 있는 거 모두 봤고요 1일 보상을 제가 지금 11일차네요 11일차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받아도 다음날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요게 매일매일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첫 레벨을 찍어서 랭킹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랭킹이 116등입니다 이야 위에 분들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고요 100등이라도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100등 들어가려면 좀 부지런히 좀 더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플레이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이 게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느리게 하는데도 100등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빠르게 더 많은 유저들이 더 많이 모여서 좀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이번이 세 번째 영상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략 V는 잘생김 형님이 적어주신 공략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더 제 캐릭터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성실하게 보고 공부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